오시겠습니다. 오늘 무대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5팀 모두가 웃음팀입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어떤 팀이 웃음을 차지할지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서 가족이 부른다 참여 신청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날이 오네요. 가족이 부른다가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가 마지막인 만큼 더욱더 준비 열심히 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 우승팀 총악대 수단 축하합니다. 자 우승 축하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흠표 산소 침대에서 금성 침대에서 영진 전문대학에서 디자인 예쁜 문 예다지 몰딩도어에서 선상진생사이언스에서 친구 전문기업 공원모드에서 금성 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상동권을 드립니다. 총각들의 수단팀 무대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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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